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시정은 꿈꾸는 도시와 따뜻한 도시, 숨쉬는 도시, 안전한 도시, 열린 도시 등 5개 분야에서 24개의 제도와 정책으로 꾸며졌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한옥에 대한 건축법 적용 규정의 완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옥 건축을 쉽게 하고 유지와 보수에 따른 행정 불편도 줄인 것으로 한옥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주민센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기존과 달리 복지플래너와 방문 간호사가 직접 시민을 찾아가고 건강상태 체크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게 됩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서울에서만 12만 명의 수혜자가 증가됩니다. 8월부터는 남산이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를 내뿜는 경유버스의 경우 통행료가 3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되고 공회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어 10월부터는 공공자전거가 378대에서 2천 대로 확대되고 자전거 정거장도 44개에서 150개로 대폭 늘어납니다. 음악으로 지키는 안전한 우리 동네 사업도 시범 추진됩니다. 심야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과 지하보도, 6교에서 클래식 음악을 방송하는 것으로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인근 주민이 소화기 등을 활용해 재난대응을 한 경우 손실된 자원에 대해 보상하는 손실보상제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시민을 찾아가 민원을 처리하고 상담까지 해주는 찾아가는 응답소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하반기 달라지는 시장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전자책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TBS 이동규입니다.